자동차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얼룩도 분석드리겠습니다 분석의 모든 자동차 정보들을 알기 쉽고 간단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교육하시면 차량 구매와 관련된 볼틱들을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점은 프로모션은 동일한 금액대로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고요 여러 요인에 의해서 변동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금액대로 안내드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드오토어에서 들려드릴 소식은 2020년 벤츠 8월 프로모션입니다 이번 달 할인율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예상외로 프로모션율이 괜찮은 차량들이 꽤 있어서 기다리셨던 분들은 여기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C클래스부터 시작해볼게요 C200 모델 차량 가격 5,080만원에 프로모션은 347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C클래스 중 가장 할인율이 높은 차량은 바로 C220D 4MATIC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표를 보시면 차량 가격 6,060만원에 프로모션 481만원으로 할인율은 약 8%에 비단됩니다 벤츠 브랜드는 독일 3,4 브랜드 중에 가장 할인율이 적은 편이니 거의 8% 정도의 할인율은 벤츠에서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클래스 살펴보시겠습니다 A클래스는 기본 가격대가 저렴해서 3천만원대의 수입차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상위클래스보다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량도 높은 모델입니다 특히 A220 모델은 프로모션 150만원을 적용했을 때 판매가격이 3천만원 중순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시라면 이번 달 누려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MG, CLS 등 여러가지 모델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차량 가격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차량을 뽑으라면 AMG E53 4MATIC 차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클래스를 베이스로 하는 고성능 버전인데요 20년식 차량 가격 1억 1640만원에 프로모션 50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할인률은 4.4%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들의 할인률은 최소 2.5%부터 3.7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AMG C43과 63 차량의 할인률 괜찮습니다 각각 6.3%, 5.5%, 5.3%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프로모션율이 괜찮게 나온 것이 S450 4MATIC 쿠페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 1억 5,490만원에 프로모션 700만원으로 할인률은 약 4.7% 정도입니다 나머지 차량들의 할인률은 최소 2.5%에서 4.6%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벤츠의 플래그 CX 세단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는 국내에서 판매 1위를 매년 부재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인기가 많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벤츠 브랜드 내에서는 할인률도 가장 높습니다 E300부터 E250, E220D, E350, E450 모두 프로모션율이 괜찮은 편이고요 특히 E250D와 E350 모델이 프로모션율 8%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최상위 세단 S클래스인데요 저희 월드호터가 벤츠 8월 프로모션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이번 달 프로모션이 좋은 편에 속하고 있는데요 S350D 차량부터 보시면 최소 7%의 할인률 그리고 S560 용바디 차량은 8%입니다 물론 차량가가 높아서 부담이 많이 가실 수도 있지만 공식 프로모션도 적용하시고 저희 월드호터 만에 비공식 프로모션까지 함께하신다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벤츠의 SUV를 볼 차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시 전부터 큰 화두를 모았던 차량이죠 벤츠의 EQC 모델 프로모션은 약 300만원 정도인데요 벤츠 SUV의 간판 GLC 모델 중 300 가솔린 모델의 프로모션이 가장 높습니다 차량가격 7,110만원에 프로모션 280만원으로 할인률은 4%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은 최소 2.5%에서 3.2%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MG GLC 모델과 GLE, GLS, AMG G63 모델입니다 이 중 할인률이 가장 좋은 모델은 AMG GLC 시리즈인데요 AMG GLC 63 모델의 경우 20년식 차량 가격은 1억 2,910만원에 프로모션은 760만원입니다 할인률은 5.9%에 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벤츠 8월 프로모션 전차종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번에 저희 월드 오토가 추천드리는 차량은 첫 번째는 벤츠 E 클래스 세부 트림 모두 프로모션이 6%에서 8%가 적용되고 있어서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께 좋은 점기입니다 다음은 벤츠 S 클래스 기본 할인률은 7% 이상이고요 최대 8%까지 프로모션이 적용되니 고급 세단 눈여겨보고 계셨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그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추천드릴 차량으로는 C220D 포메틱 아방가르트 모델 AMG E53 포메틱 모델 AMG C43과 C63 모델 SUV에서는 GLC 300 모델과 AMG GLC 43, GLC 63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월드 오토가 오늘 말씀드린 프로모션 금액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표는 우선 참고만 해주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드 오토 채널에서는 자동차 리스와 장기 렌트 견적을 문의 주시는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소개번호 혹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자동차의 모든 것 오늘도 도와 함께 8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은 아우디 8월 프로모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혼미적인 차량 이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